전라도 한시골마을 장날이라 그런지 저작거리 초입부터 광매운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동네의 어린 동몽들은 뭐가 그리도 재미난지 장터마당을 휩쓸고 다니며 신이 났다. 샘네꼬레 사는 최진사가 모처럼 만해 하인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지필묵을 사려고 장터에 나왔다. 마침 설날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점쟁이 좌판도 눈에 띈다. 아직 바람도 찬데 거적대기 하나 깔고 앉아있는 모습이 치근해 보이기도 하여 정이 많은 최진사가 그 앞으로 다가가서는 그러자 점쟁이가 두루마기를 추스리더니 반가운 듯 라고 대답하자 새까맣고 마른 손으로 육갑을 짚어보더니 칠월에 물조심하시고 크게 운수대 통할 일은 없어도 무병무탈 할 것이오. 나쁘지는 않탐께. 최진사가 호탕하게 웃더니 몸만 건강하면 더 이상 무얼 바라겄소. 고맙소이. 복채는 얼마나 드리면 쓰겄소. 순간 점쟁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최진사도 깜짝 놀라며 아니 이게 누구란가? 정삼이 아니여? 워매 이게 어쩐 일이란가? 그토록 자네 소식이 궁금했는디 여기서 보내 그려. 그러지. 참말로 오랜만이구마이. 몇 해 만이오? 아마도 강산이 네 번은 넘은 것 같구마이. 아직도 어릴 적 그 모습이 있구마이. 둘은 손을 잡고 매우 반가워하였다. 두 사람은 어릴 적 서당 친구이다. 최진사는 어려서 몸이 약하고 집이 넉넉하지 못하여 늘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업신여김을 당할 때마다 정삼이가 그 친구들을 혼내주곤 하였다. 이놈들아. 친구만 친구제. 집안이 어렵다고 그리 놀리냐. 못된 놈들. 집안이 부유했던 정삼이는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마다 바리바리 포디리에 먹을 걸 싸와서 어린 최진사에게 갖다 주고나였다. 정삼이 고맙네. 고맙긴. 친구끼리 고마운 게 어디 꿨어. 어여 무거. 둘은 뒷동산으로 올라가 싸온 음식을 같이 만나게 먹고나였다. 그런데 갑자기 정삼이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되니 최진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잘가 정삼아. 우리 꼭 다시 만나세. 알겄지? 정삼이도 최진사의 손을 꼭 잡으며 그러지. 꼭 다시 만나세. 겁나게 보고 싶을 것이요. 둘은 그렇게 생이별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헤어지고 사십여 년 만에 만났으니 그 얼마나 반갑지 않겠는가. 그런데 최진사가 갑자기 눈시울을 적시며 워메. 근데 이게 무슨 꼴이단가. 왜 내 꼴이 어쩐가. 이만하면 좋제. 그러며 정삼이가 웃는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어만. 자네야말로 집안도 부유였고 학문도 뛰어나지 않았는가. 지금 점쟁이 정삼이의 몰골은 꼴이 꼴이 아니다. 비쩍 마른 몸에 얼굴은 주름과 방대뼈로 나이보다 십 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러자 정삼이가 골골골 웃으며 그러제. 많이 변했제? 세상이 날 요러커름 맹그렀구만. 자네 집은 알아주는 재료가 아니었는가. 잉 그랬제.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겄지만 우리 선친이 친구 말만 듣고 재산을 모두 어떤 곳에 투자를 혔는디. 그 친구가 그만 그 돈을 모두 가지고 야반도주를 혀불었제 뭔가. 그래서 화병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뒤에 어머니마저 줄초상을 치르고 나니. 요 모양 요 꼴이 돼버리고 말았제 뭔가. 뭐 다 지난 일이지. 그 뒤에 과거를 보긴 했으나. 매번 낙방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결국 요러커름 장터에서 이 짓을 하고 있다네. 오메. 내 신세 한탄이 너무 길어져 불었네. 미안이요. 그러면 어디 가서 탁주나 한 잔 얼트요? 아따. 좋지. 어요 가세. 두 사람은 주막에 가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며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얘기 꽃을 피웠다. 정삼이가 한 잔 들이키고는. 자네 기억나는가? 우리 둘이 여름에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서 동네 자녀들 몇 갚는 거 구경하다. 동네 아지매 언티 걸려갖고 혼줄이 났었제. 그러자 최진사가 술잔을 넘기다. 그만 웃느라 술을 품고 말았다. 어메. 미안이요. 아뇨. 아뇨. 그때를 생각하니 참말로 유쾌어내. 한참을 개구지던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리니 마음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인자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가 참말로 그립구마이. 그러게 말이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였을지도 몰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자연스럽게 현실로 돌아왔다. 미안이요. 갑자기. 아뇨. 그나저나 시방은 어찌 지내고 있는감. 나? 보는 대로요. 저작거리에서 점이나 쳐주고. 벌면 버는 대로.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지. 그래도 행복혀. 아버지 약값으로 집도 다 팔아 불고 막막하더란께.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더란께. 시방. 살고 있는 마누라가 착해서. 여기저기 날품을 팔아. 묶고 사는 것은 넉넉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고 있단께. 애들도 다행히 건강하고. 그래서 나도 한 푼이라도 도울까 하고. 일이 나온 거란께. 내가 주책이요. 재미없는 내 얘기만 늘어놓았구만. 자네는? 나? 나도 그럭저럭 큰 풍파 없이 잘 살아왔단께. 다행히 과거의 급제여서. 이곳저곳 벼슬을 지내다. 시방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유유자적하고 있단께. 그나마 그 모든 것이 자네 덕이요. 무슨 소리요? 쓸데없는 소리 말란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아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늘 옆에서 큰 힘이 돼주지 않았는가. 이 사람아. 난 그런 적 없데도. 자, 한 잔 마시게. 그래. 알겄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죽어니 박보니 얼큰하게 취했다. 오늘 자네를 만나. 오랜만에 한 잔 허니. 너무 좋구먼. 그러게 말이오. 앞으로 자주 만나세. 왔다. 내 처지가 요래서. 이 사람아. 고런 말이 어디 있다냐. 나 서표부네. 우리는 누가 뭘 해도 죽마고 친구요. 미안하네. 고런 뜻은 아닌디. 그때 최진사가. 이보게. 나 잠시. 통씨 좀 댕겨오겄네. 그려. 점장이 정삼이는 감개가 무량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친구를 40여 년 만에 해우를 했으니. 그때 정삼이가 주모를 부른다. 이보게 주모. 쫓겨보세요. 잠시 후. 통씨에 다녀온 최진사가. 자. 오늘 조심해서 들어가게나. 자네 집은 나가 알았음께. 자네도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집에 놀러오란께. 알겄네. 그러며 최진사가 주모를 부르니. 주모 얼만가? 그러자 정삼이가. 이보게. 오늘은 나가 냈네. 자네를 만나 너무 기뻐서. 그러자 최진사가 심하게 역정을 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내불면 어쩐단가? 누가 내불면 어쩐단가? 즐겁게 마셔불었으면 되지. 최진사는 진심으로 정삼이를 보며 미간을 찌뿌렸다. 어째 자네는 어릴 때나 시방이나 똑같단가? 인자 나도 낼만 하지 않은감. 이보게. 고냥. 오랜만에 만난 버턴티. 싸구려 술 한잔 산다고 나가 뒤져부겄는가? 고사람 참 승질은? 주막을 나온 두 사람은 재회를 약속하며 얼싸하나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혼자 초라하게 돌아서는 정삼이의 뒷모습을 보니 최진사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 노인이 정삼이에게 다가오더니. 여보시오. 혹시 내 점괘 쫓아 봐주실 수 없겄소? 점괘야 봐드리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셔잉. 그저 육갑이나 맞춰가 내드리는 점괘인께. 참 솔직한 양반이시오. 사실은 나가 시방 큰 결정을 압도 불었는디. 어째야 쓸랑가 망설이고 있당께. 자칫 패가망신 해볼 수도 있음께. 그러자 정삼이가. 그런 거라면 딴 뒤로 가보쇼잉. 지는 고렇게 큰 결정을 받이릴만치 용하지 않당께라. 그러니 용한 점쟁이 언티 가서 물어보시는 것이 빠르겄소. 그라지 말고 한 번 봐주쇼. 네 그간 많은 점쟁이를 만났는디 영 믿음이 안가소. 저라고 별다른 수 없당께라. 고로코롬 거절만 하지 말고 고냥 한 번 봐주쇼. 좋소잉. 그라면 생년월이로고 태어난 시를 말씀해 보쇼잉. 한창 육갑을 지목하더니. 뭔지 모르겄지만 안 하시는 것이 좋것소잉. 그라요. 하지 말라. 야 나이 들어 고냥 일 벌리지 말고 하나씩 정계감시로 남은 여생을 무탈하게 지내는 것이. 복중에 으뜸 복이란께요. 욕심은 반다시 화를 불러분께 고로니께 시방 있는 것 잘 지키심서. 즐겁게 사쇼잉. 알고소. 내 그 말 명심하고 고냥 고대로 하거소. 그리고는 복채 한 양을 주고는 호련히 사라졌다. 그리고 한 열흘쯤 지났을까. 그 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얼굴이 상기되고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와서는. 여보시오. 고맙소이. 야? 고맙다뇨? 그때 거사님이 허지 말라 혀서 나가 안 오지 않았소. 고걸 혀담은 크게 낭패볼 뻔했단께. 어째 고렇게 신통하게 점괘를 줘불었는지. 나의 은인이오. 어쨌거나 다행이시오. 큰 화를 피해불었다니 지도 참말로 기쁘구만이라. 네. 그러니까 복채를 지대로 드려야지. 아니어라. 그때 주시지 않았소? 고것으로 충분해요. 그러자 노인이 들고 온 주머니를 건네주며. 이거 약소어지만 받아두시오. 아니어라. 어르신. 이러지 않으셔도 된단께라. 아니요. 꼭 받아주시오. 노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리고는 더 호련히 사라져갔다. 별것도 아닌 것을. 정삼이는 주머니를 풀어보다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갔다. 그 안에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 돈이면 넌 면마지기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벌떡 일어난 정삼이는 노인이 간 길을 따라 뒤따라 가보았지만 이미 사라진 후 얼떨떨한 모습으로 한참을 서서 넋이 나가버린 정삼이 그로부터 며칠 후 최진사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외삼촌. 어서 오시랑께요. 그려. 얼렁 아네트 쇼잉. 자리에 앉으니 최진사가. 외삼촌 욕보셨소. 고맙구만이라. 아니요. 근디 그 사람이 자네와는 막역한 사이었나 보구만. 그럼요. 지헌티는 은인같은 사람이어라. 그려. 내가 본께 사람이 참말로 정직하고 바른 사람 같더랑께. 야. 그렇다께라. 분명 친구가 지가 주면 거절했을 것이어라. 워낙 자존심도 강하고 강직한 친구여갖고. 그러게 말이요. 나도 그 돈 전해주고 얼매나 급하게 돌아왔는 줄 몰러 한사코 안 바꿨다고 혀갖고. 야. 그런 친구랑께라. 근디 자네는 어째고라고 속이 깊단가. 내 조카라서 허는 소리가 아니라 참말로 훌륭여. 아니오라. 별 말씀을 다 허신당께요. 모두 외삼촌 누이한티 가르침을 받은 덕택이지라. 나의 누이? 야. 외삼촌 누이이신 제 어무요. 두 사람은 꿀꿀꿀 한참을 웃었다. 외삼촌. 예전에 지가 아홉 살 때 요런 일이 있었지라. 어무요고 장터를 가다. 그만 전대 주머니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었지라. 가뜩이나 어려웠던 살림이어서 어무요가 지를 안고 한참을 울어버렸지라. 그래도 혹시나 허는 매매 짐작이 가는 곳으로 부리나케 달려갔는디 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다가 어무위를 보고는 혹시 이 전대 주머니 주인이 아니시오? 야. 맞어라오 어르신. 어머니가 기뻐 소리치니. 아. 그랬는가요? 내가 다리가 부시려서 고냥 뒤를 따라가 전해주지 못어 미안여구먼. 아니어라 어르신. 너무 고맙소. 얼매나 잃어버리고 애달았을꼬. 어이여 가시오. 그러자 어무위가 주머니에서 열량만 빼시고는 요러코롬 말씀하셨지라. 어르신. 이 주머니는 분명하게 지 것이 맞지만 안에 들어있는 돈을 세어본께 직업보담 더 많이 들어있고만이라. 나머지는 어르신 것이여라. 이 돈 받으쇼. 아니요. 난 따로 놓은 적이 없당께. 아니여라. 분명하게 지 돈은 열량뿐이여라. 얼른 받으쇼. 극구 사양원은 노인헌티. 나머지 돈을 들이고 다시 장터로 향하셨지라. 외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누이다운 방법이요. 야. 지도 그때 많은 것을 배웠어라. 상대방헌티 호의를 베푸는 방법도 얼매나 중요한지를요. 나도 큰 가르침이 되불었고만. 그렇게 하여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친구를 도울 수 있던 최진사. 두 사람은 평생 죽는 날까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했다 한다. 경상도에 유명한 고개가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한마는 눈물고개. 애 못나와 쫓겨난 성녀가 고향으로 돌아오다. 바위에 털퍼덕 주저앉자 서럽게 눈물 썻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개. 한양에 돈 벌러 갔다 기생집에서 가진돈 홀라당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터덜터덜 여 한 고개만 넘으면 고향인데 참아. 몇 발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마는 눈물고개. 사랑하던 처자를 대처의 배불뜩이 천석군에게 빼앗겨 땅을 치며 통곡하는 눈물고개. 이 눈물고개에 담긴 사연만으로도 제기 한 보따리다. 오늘은 또 어떤 기구한 사연을 가진 이가 이 고개를 넘을지. 그때 멀리서 포따리 하나 옆구리에 끼고 힘겹게 걸어오는 아낙내가 연신 옷걸음으로 눈물을 훔치며 걸어온다. 저 건너 사리걸에 사는 김첨지의 마누라 은정댁이다. 고개를 힘겹게 넘은 은정댁이 들른 것은 고갯마루가 끝나는 곳에 자리잡은 호름한 주막집. 이 주막은 벌써 50년째 대를 이어 늙은 어머니가 하던 것을 아직 시집 못 간 30살 딸이 이어받아 장사를 하고 있다. 은정댁이 쯔뼛쯔뼛 살인문을 들어서다. 성격 좋은 젊은 주모가 반갑게 인사를 한다. 그때 주모의 어머니로 보이는 할매가 뒷짐을 지고 나타나더니 아이고마 저 건너 김첨지 댁의 은정댁 아이가 오늘 뭔 일 있고 할매는 모른 채도 좋으렴만 그놈의 오지랍에 곁에 앉으며 말을 걸어본다. 이건 또 뭔 보따리야 뭔 일 있었노 그러자 은정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눈물을 쏟는다. 사실 은정댁과는 할매가 주막을 할 때 인연이 있다. 그때는 혼례를 올린 지 얼마 안 된 앳된 신부였는데 남편이었던 남봉꾼 김첨지가 이 할매의 딸 즉 지금의 주모를 어찌 한 번 해볼량으로 찝적대다 크게 소동이 난 적이 있다. 그때가 인연이 되어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아따 그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기라 우째 이래 고운 마누라 눈물을 빼는지 모르겄네 그러자 은정댁이 눈물을 훔치더니 아짐에 글마가 젊어서는 주색에 빠져가 속을 썩이더니 인자 노름에 빠져가 문전옥답을 다 날리고 심지어 그것도 모잘라 집 해물하고 금비녀까지 다 팔아먹지 않았는겨 아이고마 경을 칠놈 가지가지 한다카이 그라믄 애들은 집에 있겄지에 애들이 뭔 죄고 그때 딸이 계단이 소반에 탁주를 들고 들어온다. 자 이거 한 잔 쭉 마시고 마음 부속 할매가 술을 따라주자 단숨에 벌컥벌컥 술을 들이킨다. 아이고마 운정댁 술도 잘하네 글맛 때문에 늘었지에 남정내가 다 글치 뭐 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 짓을 하다 폐가 망신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다카이 그나마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지에 끝까지 지가 잘났다고 큰소리 치니 이 인간 어디서 죽어비면 좋겄어 해 할매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더니 그래도 웃자겠노 참고 살아야지 서방 보고 사나 애들 때문에 살지 지는 인자 더 이상 몬살아해 그래서 어디로 갈라꼬? 친정? 친정으로는 몬가지에 지 혼자 속 썩고 말아야지 그람 여기에 있게 그래도 되는겨 그람 우리 딸 혼자 있으니 같이 있으면 되지 일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운정댁은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며 같이 지내게 되었다 술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했다 나이는 들었어도 그런대로 얼굴이 반반하니 추작을 거는 놈이 한둘이 아니다 어이 인자 요즘 앉아 봐라 같이 한잔 하세 지는 술 먹는 여자가 아잇미더 이러지 마이소 아이고 사내놈들은 치마만 걸치믄 저리 껄떡대니 할매가 혀를 차며 눈을 흘기더니 약물을 손으로 확 움켜쥐고는 야 이놈들아 나도 여자여 어디 한번 나랑 해볼텨 얼마나 만난가 그러자 남정네들이 거르마 나살려라 주랭랑을 친다 그놈 싫하지도 않은 놈이 어디서 수컷질을 하고 있어 그런데 속마음은 운정댁도 그렇게 싫지만은 않다 시집가서 애들 둘 낳으니 남편놈과 합방을 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에도 없다 그러니 나이 이제 40밖에 안 된 운정댁으로선 남정네들의 수작에 마음이 설레인다 하루는 밤에 누워서 싱숭생숭해 있는데 할매 딸 주모가 언니 언니는 생각날 때 우애프로예 나 방법이 있나 그냥 혼자 허벅지를 꼬집지 우리 언니의 순진하기는 그러더니 장에서 조심스럽게 목신을 꺼내더니 언니 이거 한번 써보이소 운정댁이 그 모양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니 아니 이게 뭐꼬? 어머 흉측해라 본대로라예 언니 사실 시덥자는 서방보다 훨씬 좋다카이 어메 이런 게 다 있노 운정댁은 처음 보는 목신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언니 오늘 두고 갈 테니 한번 써보이소 아이다 동생 갖고 가 난 필요 없다카이 언니 안 쓰더라도 두고 갈 테니 쓰던 말건 언니 맴대로 하이소 주모가 방을 나가자 목신을 윗목으로 밀어놓고는 다시 잠을 정했다 그런데 자꾸 목신이 신경이 쓰여 슬그머니 이물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는 조심스럽게 밀어넣었다 그날 운정댁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했다 다음 날 쾡한 눈으로 부엌 끌어가니 주모가 언니 어땠소? 그냥 밀어놓고 잤지 뭐 그러자 주모가 혼자 키득키득 웃기 시작한다 아니 와 웃어 진짜 안 썼다카이 그래 알았다 언니 누가 썼다고 했나 그럼 필요 없겠네 그러자 운정댁이 화들짝 놀라더니 아침에 일라 다리가 아파가 그걸로 두들기 시원하더구만 며칠만 그냥 둬보게 주모가 결국 참지 못하고 딸깔깔 웃으니 은정댁 얼굴이 빨개져서 얼른 밖으로 나가버린다 며칠 후 또 눈물 고개를 넘은 한 여인이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주막에 들어선다 오지락 넓은 할메 또 그 여자 곁에 앉더니 무신일로 그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노 어디서 왔는교 그녀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예 저기 제 너머 명주꼴에 사는 권진사댁 김천댁이라예 아이고 양반댁이구마 그래 무신일로 혼자 눈물 고개를 넘었노 양반은 개뿔 그러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권진사는 워낙 만석군에 바람기가 많아 공내 처녀들은 물론이고 과부까지 손을 안 댄 여자가 없을 정도로 남봉꾼이다 그리고 사실 김천댁도 조강기처는 아니다 보부상이던 남편이 객지로 장사를 떠난 사이에 권진사가 굴비 한두룹을 들고 가서 수작을 거니 김천댁 우리 사위가 전라도 영광에서 굴비를 보냈는데 먹고 남을 만큼 보내가 좀 해 갖고 왔네 좀 먹어볼죠 아이고 진사님 웬 굴비라예 이래받아도 될랑가 모르겠네 버뜩 받게 팔 아프네 그 뒤로 한 번 거래를 트고 나니 비녀며 놀이개를 갖다주기 시작했다 김천댁도 한 번 받기 시작하자 이제는 받는 것이 스스로 먹고 자연스럽다 하루는 어둠살이 내린 저녁 권진사가 와서는 여보게 김천댁 김서방은 장사 나갔노 예 오늘은 충청도를 거쳐 전라도로 넘어간답니다 그래 권진사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텐마루에 걸터앉더니 김천댁 잠시 이리 와보게 김천댁이 곁으로 와서 앉자 이것 한 번 껴보게 웬 금가락지라예 이쁘기도 해라 자네 하게 예? 저예? 아닙니다 이리 비싼 금가락지를 우찌 봤습니까 아이 괜찮대도 그러네 이리 손져보게 그러며 손을 당겨 가락지를 끼워준다 순간 권진사가 재빠르게 주위를 살펴보더니 김천댁이 김천댁을 끌어안는다 어머 진사님 일하시면 안됩니다 여보게 내 오랫동안 자네를 보통으로 안보고 눈여겨봤네 가만히 있게 김천댁이 황급히 주위를 돌아보더니 진사님 누가 봅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지에 아? 그럴까 이 말인 즉석 허락을 한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서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안고 뒹굴기 시작했다 진사님 일하시면 안됩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이미 두 손은 목을 감고 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폭풍의 일합을 마치고는 김천댁이 초량한 표정을 지으며 진사님 인자지는 우짭니꺼 우찌 남편을 보겠습니까 여보게 그럼 차라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겄는가 예? 그게 무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네 생각해 둔 게 있어가 하는 말이네 그 뒤로도 둘은 김서방이 멀리 장사를 나갈 때마다 만나 정염을 불태웠다 하루는 모처럼 남편이 집에 있는데 권진사가 와서는 여보게 김서방 뭐하노? 쉬고 있습니다 내랑 잠시 갈 곳이 있는데 같이 가겄나 어디를 가신단 말씀입니꺼? 그때 부엌에 있던 김천댁이 나오며 화들짝 놀라는데 권진사님 오셨습니까? 그래 오랜만일세 농청스럽게 대답을 한다 김서방 김서방 산적불이 나타나 불을 막았다 거기 쓰라 너 누구냐? 권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눈이 삐었나 보는대로 산적이다 가진 거 다 꺼내 놓거라 하지만 두 사람 다 내놓을 돈이 없다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그냥 돌려보내 주게 그럴 수는 없지 우리 얼굴을 이미 봤으니 그러며 한 산적이 칼을 꺼내들더니 미안해요 잘 가죠 권진사 목에 칼을 대는가 싶더니 칼뿌리를 돌려 김서방의 배를 사정없이 찔러버렸다 악소리도 하지 못하고 피를 튀기며 김서방이 그 자리에 쓰러진다 잠시 후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권진사 다급하게 산적에게 말하였다 다세 후에 이것으로 오게 예 나우리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 그걸 말이라 하노 걱정 말게 자네들 입단속이나 확실히 하게 갑작스런 남편의 비명행사에 크게 당황한 김천댁 설마 권진사가 남편을 죽이리라곤 생각도 못한 일이다 권진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미 넘을 수 없는 다리를 넘어버렸으니 그렇게 김서방을 제거한 권진사는 김천댁을 후첩으로 들였다 하지만 권진사 만난 것도 매일 먹으면 물리듯 시간이 지나자 김천댁을 소홀히 대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후박까지 하기 시작했다 김천댁은 매일 밤 눈물로 이불을 적시었다 모두 자기가 뿌린 씨앗의 결과가 아닌가 결국 견디다 못하고 보따리 하나 옆에 끼고 집을 나와 남편이 비명행사한 눈물 고개를 넘어 주막에 오게 된 것이다 한창 얘기를 듣던 할메가 그럼 진짜 권진사가 자네 남편을 죽였다는 거의가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옆에서 말없이 듣고 있던 운정댁이 한마디 거더니 그까짓 폐물로 몸을 함부로 내준 김천댁이 잘못했죠 남편까지 잡아묻고 김천댁이 눈을 흘기며 운정댁을 째려본다 잠시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할메가 그걸 눈치채고는 이 사람들아 이유야 어찌됐든 못된 남정내들 때문에 이리 두 사람이 보따리를 싼게 아이가 싸우지 말게 두 사람은 할메의 중재로 화해를 했다 누가 누구를 욕하겠는가 나이를 물어보니 김천댁이 두 살도 많다 운정댁이 김천댁에게 형님 그람 권진사를 그냥 둘깁니까 그람 웃자건노 여자인 내가 힘이 있어야지 증거도 없고 내 여자는 한참 말없이 앉아있다가 할메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람 이리 하세 내 사람은 고개를 모으고 숙덕 공론을 하기 시작했다 노칠 후 권진사 집에 도착한 운정댁 계시는겨 그때 한여 한 명이 나오더니 누구신겨 이곳 어른께 긴이 드릴 말이 있어가 왔네 잠시 후 한여가 나오더니 들어오시랍니다 권진사가 운정댁을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니신데 나를 찾는겨 다름이 아이고 지는 저 건너 마을을 사는 운정댁 남편과 일찍 사별해가 혼자가 됐는데 이곳 나리떼에서 수시로 참모를 구한다케 왔심더 권진사가 찬찬히 살펴보니 고운 미모에 품위가 흐르니 굴러들어온 떡이다 좋소이다 내일부터 일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여 권진사 집 참모로 들어간 운정댁 역시 권진사가 운정댁을 그냥 둘리옵다 보름쯤 지났을까 혼자 있는 운정댁에게 수작을 거니 나으리 지금은 지가 달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름 후에 아 그런가 그래 알겠네 보름 후에 다시 오겠네 그리고 보름 후 야심한 시각에 권진사가 운정댁 방으로 와서는 자노 아닙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겄나 네 들어오시이소 방으로 들어온 권진사가 방 안에 놓여진 병풍을 보고 깜짝 놀란다 아니 이게 웬 병풍이고 예 지 친정 아버지가 아끼시던 병풍인데 지가 늘 간직해가 아버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좋구만 운정댁이 윗목에 있던 술상을 끌어당긴다 술? 그래 좋지 한잔해야 더욱더 그묻한 운후에 정이 흐르지 예 어서 한잔하시지요 자네가 뭘 좀 아는구마 그래 한잔 따라주게 권진사가 한잔 들이킨다 캣 좋구만 운정댁은 계속 술잔을 권했다 잠시 후 자네와 술을 하니 몸이 붕 떠오르는 것만 같구만 어째 이리 마음이 흐뭇하고 몸에서 열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는 운정댁을 끌어안더니 두 사람은 곧 이불 위에 눕는다 급하게 바지춤을 내리고 일을 치르려 하니 운정댁이 나으리 너무 급하시옵니다 천천히 아 그래 알겠네 권진사는 운정댁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어째 이리 고운가 그러며 이불 맞춘다 운정댁은 당장이라도 개어낼 듯 더러웠지만 꼭 참았다 나으리 소문을 들어보이까 얼마 전까지 후처가 있었다 카던데 누구였습니까 이뻤습니까 그러자 권진사가 양미간을 찌푸리더니 이쁘긴 개뿔이 이쁜가 내가 잠시 눈이 삐어가 그런기지 자기가 주제를 알았는지 어느 날 스스로 없어졌다 아 그래 다시는 생각하고 쉽지 않네 괜한 돈만 많이 쓰고 예 돈을 써에 뭔 돈 말씀이십니까 별일 아니네 나으리 이미 지난 일이니 재미삼아 한번 들려주이소 그러며 권진사의 약물을 희롱하니 비몽사몽 정신을 못 차린다 사실은 몰래 탁주안에 양기비를 담가 두었던 것이다 그년에게 남편놈이 하나 있었는데 내가 손을 써서 유절을 냈지 손을 썼다고 해 응 산적놈을 매수해서 저승으로 보내 뿌렸지 지금 생각하면 괜한 짓을 한 것 같아 후회가 되네 돈을 꽤 많이 썼거든 그때였다 병풍이 부위끈 앞으로 엎어지며 세여자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타나니 이런 천하의 나쁜 인간 같으니라고 할메가 소리를 지르니 김천댁이 달려들어 알몸에 권진사 약물을 세게 움켜진다 이놈아 그래 나를 희롱한 것이 그리도 후회가 되노 처지길놈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권진사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아니 너그들은 누구고 그리고 김천댁 자네는 또 웬일이고 그것은 알 것 없고 당장 동원으로 가입시더 지금 우리 세 명 앞에서 분명 김천댁 남편을 청부했다 실토했으니까 여보게 무슨 소린가 한 번만 봐주게 왜 이카노 당장 사또께 읍소에 가 큰 벌 받게 할 끼니까 그리 아소 여보게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게 할매가 큰 소리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 시키는 대로 할 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게 운정댁 준비한 지필묵을 갖고 오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운정댁과 김천댁에게 돈 50만 양을 주겠다고 약조하시오 뭐시 50만 양 그게 무슨 빨갛지도 않은 소리를 하노 그래요 얘들아 어서 진사를 끌고 동원으로 가자꾸나 여보게 와이카노 50만 양은 너무하지 않나 싫으면 싫으면 그만두이소 한참을 실갱이 했지만 이미 전세는 결정이 났다 결국 50만 양을 주겠다는 약조문을 쓰고 오늘의 소동은 일단 낙지였다 노치루 당당하게 내 여자가 약조문을 들고 권진사를 찾으니 얼굴이 동을 씹은 표정이다 말없이 내 여자를 노려보던 권진사가 돈이 든 상자를 건네주며 여기 있네 다시는 찾아오지 말게 돈을 받아든 내 사람은 데리고 온 일꾼들에게 돈을 망아지에 실태하고 주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돈으로 고울에 커다란 고급 음식점을 차려 내 여자는 서로 죽을 때까지 의지하며 살았다 한다 전남 담양 산적호 물맑은 한 작은 마을에 증조부 때부터 해오던 담양 극세공 장사를 하며 잔뼈가 굵은 김 대출 육척 장신에 덩치는 산만하고 뼈도 굵어 누구도 쉽게 근접하지 못한다 게다 성질머리가 얼마나 급한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개거품을 물 정도로 다혈질이다 하지만 보기보다 정이 많고 의리는 있다 장가도 못 가고 풍상만 떨다 객사한 친구를 혼자 거두고 장례 까지 치루어 주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건 그놈의 성질머리다 하루는 극세공품을 납품하기 위해 고창에 갔다 일을 마치고 강변 주막에서 술 한잔하고 잠들어 있을 때 였다 평소 앞면이 있던 옹기장사 변서방이 객방에서 노름을 하다 돈을 다 잃어 자고 있는 김대출이 옆으로 왔다 주무시오 흔들어 깨워본다 깊이 잠이 들었는지 기척이 없다 형씨 나가 저 당나구를 맥길 팀께 돈 쪽가 빌려주시오 그러며 세차게 흔드니 김대출이 비몽사몽하는 참에 짜증을 내며 한 손으로 변서방을 밀쳐버렸다 순간 비쩍 마른 변서방이 억하는 비명과 함께 방 안에 있던 문갑 귀퉁이에 머리를 부딪혀 졸도하고 말았다 주막이 난리가 났다 머리에 피가 흐르고 잠이 깬 김대출이도 깜짝 놀라 변서방을 부축하니 변서방 정신 체리시오 얼마나 세게 밀쳤는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다 그때 주모가 바가지에 물을 담아와 얼굴에 퍼붓자 겨우 눈을 뜬다 여보시오 변서방 정신 체리시오 이게 뭔 일이오 변서방이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 피가 흥건하다 아이고 대급박이야 금방이라도 죽을 듯 신음을 한다 싸게 의원한테 가자 김대출은 우선 무명천으로 머리를 감싸고 부축하여 의원 집으로 갔다 대급박이 많이 쬐져부렀네 의원이 약초를 계속 발라주고 다시 머리를 헝거푸로 감아주더니 사나을 있다 다시 한 번 오시오 쬐진 곳이 아물만 다시 약을 처방여야 된께 두 사람은 치료를 마치고 다시 주막으로 돌아왔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변서방을 바라보니 괜찮요? 많이 다치지는 안했고? 예 암시랑토 안하다고 헵니다 걱정 마쇼 김대출이도 그제서야 한시름 내려놓고는 미안해요 나가자 할 때 누가 건들면 못 참는 성미라서 아니어라 나야말로 미안해지라 괜시리 자는 사람 건드려갖고 근디 식사는 허셨소? 예 아직인디요 그럼 밥이나 묵읍시다 주먹 여그 맛난걸로 갖고 오시오 예 알겄구만이라 대급박을 다쳐버렸음께 술은 안되거소 예 두 사람은 밥을 먹고 객방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평소 보고가며 인사만 나누던 사이인지라 개인적인 사정은 전혀 모르고 있던 둘은 꽤 깊은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 아니 집도 절도 없이 요렇게 주막을 전전하며 산단가요? 예 허구헌 날 돌아다닌김소 장시를 허는 팔자라소 집은 필요 없어서라 그럼 나이는 어찌 되시오 시방 서른 여섯이구만이라 나보담 두 살만큼은 근디 장계는 안 갔소? 장가 얘기해 변서방이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쉽니다 왜요 갔지라 근디 장계 가고 두 달 만에 마누라가 박물장 사 허는 놈하고 눈이 맞아 불어서 도망가 부렀지라 나가 매일 외지로 장시를 당기니께 미안해요 나가 괜시리 실데없는 걸 물어봐버렸는갑소 아니어라 그라믄 변형 나랑 함께 이뤄보는 건 어떠시오 나가 세경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틴께 예 그라믄야 나는 좋지라 그럽시다 나랑 함께 한번 해봅시다 대신 노르면 안 돼야 알겄소 빚은 없소 주모헌티 빌린 돈이 쪼까있고 노르모다 빌린 돈도 쪼까있고 알겄소 나가 다 갚아줄 틴께 인자부텀 정신 차리고 이뤄야 허요 예 물론이제라 여부가 있겄소 김대추리는 변서방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방 한 칸을 내주었다 지가 2년간은 세경을 안 바꿨소 그리고 저 당나고도 김대인이 주인이요 김대추리가 보록 송을 내며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약속대로 변서방은 노름도 끊고 장사에 매진했다 물론 가끔 김대추리가 제 맘에 들지 않아 불같이 화를 낼 때는 당장이라도 비쳐나가고 싶었지만 갈 곳 없는 자기를 받아준 의리 때문에 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혼자 분을 삭히곤 했다 다행히 장사는 불같이 일어나니 김대추리는 변서방이 복덩이라며 세경도 많이 주고 여러모로 잘 대해주었다 비쩍 말랐던 변서방 얼굴이 부엽게 살이 올라오니 제법 이제는 멀쩡한 사람 같다 하루는 변형 인자 혼자 사는 거 지겹지 않소 긁힌 혀도 지겹은 놈은 티 누가 시지 보겄소 변형이 어째다고 그러시오 다름이 아니라 내 막내 동상이 시집을 갔다 애를 못 낳는다고 쫓겨왔는디 어차피 변형도 나이도 있고여서 애를 낳아 키우는 건 힘들 것인께 어떠시오 한번 만나보겄소 아 그럼야 지는 좋지라 좋소 그럼 나가 한번 동상은 티 운을 떠보겄소 그렇게 하여 둘은 맞선을 보고 날짜까지 잡아놓았다 아침부터 두 사람은 정신이 없다 새로 거래를 시작한 경상도에서 죽세공 주문이 들어와 부달려간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는 날이다 달구지에 물건을 실어 배가 도착하기 전에 선착장에 갖다 놓아야 한다 바짝 예민해진 김대출이 일꾼들과 변소방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이를 다그치기 시작했다 이미 김대출의 성격을 잘하는 변소방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만 하루 품석술 주고 데려온 일꾼들은 입이 대빨 나와서는 아니 우리가 자기 종이여 뭐요? 여보게 관두세 식전부터 시방꺼점 죽어라 옮기고 있는디 고상한다는 말은 못 털지언정 왜 저 지랄인가 모르겄네 그러며 세 명의 일꾼이 손을 털더니 돌아갈 채비를 한다 여보시오 이러다 말고 어딜 가시오 변소방이 옆에서 안절부절하며 일꾼을 잡아보지만 우린 요래 일 못허거 쓴게 알아서 허시오 시방꺼점 이런 품삭은 필요없소 여그 아니면 이럴 디가 없는 중 아시오 옆에 있던 김대출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육두문자를 날린다 꺼져보러 이 잠놈들아 느그들 없으면 일을 못 털쭉하냐 그러자 한 사람이 분해 못 이겨 같이 욕을 해대니 김대출이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주먹을 날린다 야 이놈아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주먹을 맞고 맞떨어진 일꾼이 일어나질 못한다 순식간에 선착장은 난리가 나고 보내야 될 짐들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때 한 일꾼이 달려가 포조를 데리고 왔다 현장에서 붙잡힌 김대출이는 포졸들에게 포박을 당하여 봉헌으로 끌려갔다 결국 짐들은 실시도 못하고 배는 떠나버렸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변서방은 혼자 다시 짐을 실어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동원에 끌려간 김대출은 때린 일꾼에게 천량의 변상을 해주라는 사또의 판결을 받았다 결국 이리저리 이리저리 큰 손해를 보게 된 김대출이는 동원을 빠져나오자마자 주막으로 가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병나발을 불기 시작했다 나쁜놈의 자식들 일꾼들을 의지에 다뤘길래 고놈들이 고렇게 배짱을 부린단가 변서방은 어이가 없으나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다 한양에서 깨암맞고 인진강에서 화풀이 한다던가 죄없는 변서방만 족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코를 두르렁거리며 잠이 든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고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재물포의 한 거상으로부터 정을 대보름에 쓴다며 복조리 만개를 납품해 달라는 정갈이 왔다 입이 귀까지 찢어진 김대추리는 죽세공업자들을 있는대로 모아서 복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성지를 죽이고 모든 일을 변서방에게 맡겼다 요번에는 변형이 맡아서 해보시오 요번 일은 참말로 중요한 일인께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야 예 알것구만이라 그렇게 해서 변서방이 맡아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만개의 복조리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매일같이 죽세공 기술자들과 밤을 세워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납품일자에 맞출 수가 있었지만 털컥 변서방이 과로로 드러눕게 되었다 드디어 납품하는 날 변서방이 보이지 않자 방으로 가서 문을 부실듯이 열어제치고는 뭐하는 것이오 변서방 오늘 들어오는 배에 싫지 않으면 얼마나 손해가 큰 중하시오 싸게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서 옮겨야 헐거다니요 임대출이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 이불을 제쳐버린다 아이고 참말로 죽겄소 그러자 눈을 불아리며 큰소리로 야 이놈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불어 그동안 고렇게 잘해주었더만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쓰고는 자기 성질에 못 이기고 벽에 머리를 쿵쿵 들이받기 시작하더니 밖으로 다시 뛰어나가서는 당나귀한테 화풀이 하기 시작한다 이놈아 싸게까지 못쳐 채찍으로 등을 사정없이 후려치니 놀란 당나귀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등에 실어놓은 복절이를 털어내고 도망가기 시작한다 땅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복절이 야 이놈아 당나귀 뒤를 정신없이 따라가보지만 택도 없다 이제 틀렸다 당장 어디 가서 당나귀를 빌려온단 말인가 다시 돌아온 김대추리는 정신없이 당나귀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겨우 한 마리를 빌려 집으로 돌아오는데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아니 아니 왠요 김대추리는 지금 그런걸 살필 정신이 아니다 정신없이 당나귀 목을 끌고 집에 도착하니 이게 웬일인가 그 연기는 자기 집에서 나오는 연기였다 김대추리 놀라 집으로 뛰어들어가니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복절이에 불이 붙어 활알 타고 있었다 당장 견서방 방으로 달려가니 견서방은 보이지 않고 편지 한 장만 달랑 놓여있어 읽어보다 김대추리 뒤로 넘어가 버린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성질 쪽가 죽이시오 불구경 자렸소 충청도 한 작은 고을에 미모도 출중하고 살며시 미소라도 지우면 어찌나 교태스러운지 장가 못간 청각들의 애간장을 들었다 놓았다 한다 한때 이 처자에게는 남다른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람기이다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놈저놈 가리지 않고 한여를 시켜 다리를 놓게 하고 몰래 비어있는 방압단에서 만나 정분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다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개버릇 남줄까 남편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 그녀는 남편이 멀리 출타라도 하면 여지없이 외도남과 만나 깊은 합을 치르곤 했다 그런데 이런 딸의 바람기를 일찌감치 눈치챘던 어머니가 하루는 딸이 친정에 놀러왔을 때 조용히 불러 앉혀놓고는 아이고 요즘 백서방 말고 따로 만나는 사내가 있는겨 처음에는 손사례를 치며 부정하던 딸이 집요한 어머니의 최근에 솔직히 사실대로 말하니 어머니 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것슈 한사네만 바라보고 살고 싶은디 도화살이 뻗치면 어쩔 수가 없다니께요 어머니가 혼잣말로 시도둑은 못한다더니 뭐라고요 어머니 아니요 그래서 그래서기는 뭐가 그래서요 한사네 언티 만족을 못한다는 말이죠 길게 한숨을 쉬던 어머니가 그려 인자 너도 커서 시집도 갔은께 더 이상 뭘 숨기겄냐 사실 이 애미도 너랑 똑같다니께 예 엄미도 도화살이요 그려 그러니께 내가 니 바람길을 뭐라고는 안얼테니께 바람필 때는 각별히 조심해서 백서방이 눈치 못채게 혀야혀 알겄지 예 그리고 막내 동생만 친아들이고 너랑 나머지 둘은 시가 다르다니께 예 참말이여요 그려 이 애미가 을매나 그것땜시 소가리를 한 줄 아는겨 니 아버지는 아직도 느그들이 친자인 줄 알고 있은께 이 애미가 을매나 조심 또 조심 어는지 알겄지 honored 아니 딸은 나머지 어머니의 비밀을 듣고 매우 놀랐으나 이내 자기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다며 마음을 다진다 그런데 마침 마실같다 다녀온 오진사가 안체로 들어오다. 두 모녀의 비밀스럽고 은밀한 얘기를 듣고 말았다. 뭐여? 첫째랑 둘째 그리고 셋째가 내시가 아니라고? 이런 저죽일 년을 봤나? 당장이라도 방문을 걷어차고 마누라를 족시고 싶었으나 우욱 창고는 사랑체로 향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떨린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제 와서 어쩌겠는가? 이미 모두 성장하여 시집 장가를 갖고 이리 문중과 고울에 소문이라도 나면 오시집한 체면은 뭐가 되겠는가? 오진사는 심한 모멸감에 울분이 터졌지만 내색을 안고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다. 그때부터 마누라를 모보듯이 보았고 자식놈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도 먼산 보듯하니 여보 애들이 모처럼 왔는디 그렇게 남보듯혀요? 전에는 물고 빨고 난리를 치더니만 오진사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꼭 쥐고는 커다란 한숨만 내쉰다. 시끄럽네. 나 김첨진의 집에 다녀올 테니 그리 알게. 애들은요? 오진사. 그도 하지 않고 나가버린다. 그렇게 벙어리 맹가슴 앓는 세월이 지나고 오진사가 병에 걸려 인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루는 자식 넷을 모두 불러놓고는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친자식 헌티만 남겨줄 테니께 그리 알아. 모두 깜짝 놀란다. 아니, 아버님. 친자식이라니요? 저희는 다 친자식인데요. 하지만 어머니와 딸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영감, 그게 무슨 말이요? 친자식 헌티만 남겨준다니. 애들 다 친자식인디. 워지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요? 그러자 오진사가 힘없이 눈을 흘끼며 참말로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그 한 말만 내뱉고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을 마치고 내 남매와 어머니가 앉아 재산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다. 장남이 셋째 딸을 보더니. 너는 이미 출가회인이니께 걸어놀 필요도 없고. 그러자 발끈한 딸이. 오라버니, 그 무슨 개소리여요? 어면이 나도 옷이 집안의 자식인디 그리 섭한 말을 헌다요. 너는 출가회인 아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임종하시기 전에 친자를 걸어놨는디 어머니는 알고 계슈? 아버님 말씀이 사실이여요? 사실을 말하게 되면 장남과 차남, 셋째 딸에게는 한 푼도 가지 않으니 당황하여 말을 더듬는다. 그, 그 말은 사실이나 나도 누가 친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애미는 빼고 느그들이 알아서 혀. 하지만 이미 딸이 두 오빠에게 자신들은 친자가 아님을 얘기하여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능청스럽게 장남이 말했다. 어머니가 저리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아버님 말씀이 거짓은 아닌 듯하구먼. 인자부터 친자를 구별해야 될 틴디. 뭐 좋은 방법이 있을란가? 하지만 모두 꿀목은 봉어리다. 둘째가 다시 입을 여니. 지도 참 난감해요 형님. 어머니도 저리 모르신다 허시니. 좋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원님 원티의 읍소를 혀보는 수밖에. 넷은 당장 관하로 찾아갔다. 장남이 지금까지 이를 모두 낱낱이 아뢰자. 삭도가. 그려. 친자가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지? 예, 그러하옵니다. 어머니도 모르신다 허니 참으로 난감하옵니다. 그러면 나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께. 오늘은 물러가고 다시 불을 튀니 그때 오도록 혀. 모두 물러가고 도무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던 원님이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말하니. 여보, 뭘 그리 고민여요? 아니, 당신은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이 있다는겨. 분명히 오진사가 친자를 알고 있음에도 말하지 않고 임종헌 것은 그 까닥이 있을 것이구먼요. 듣고 보니 그렇긴 허겁구려. 아마도 죽기 전에 말했담은 내 남매 중 세 사람은 친자 하나를 두고 큰 쌈이 나거나 그보다 더한 참사가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그렇겄네. 현명한 오진사가 일이 될 줄을 이미 알고 그리한 것 같아요. 그렇군. 그래서 쉬쉬하고 끝낼 일을 나까지 알게 한 것이구먼. 원님이 아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원님이 이런 추리도 가능하지 않컷슈? 첫째가 친자람은 재산을 남겨주고 세 동생을 잘 거두라고 얘기었겄죠. 둘째도 마찬가지고요. 더욱이 딸은 이미 출가 외인이니까 거론할 필요도 없고요. 근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은 힘없는 막내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렇구먼. 듣고 보니 그렇네. 추측이긴 허지만 제 생각엔 막내가 친자인 것이 틀림없슈. 그러니께 내 사람을 불러 이리 말쓰며 보슈. 너치로 원님이 내 사람을 불러 말했다. 내 수일간 조사를 혀보니께 너의 부친하고 막역한 사이였던 김진사 헌티 들으니 무덤 안에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문서가 들어있다 허더구나. 그래서 모월 모일 모시에 부친의 묘를 다시 파서 그 문서를 꺼내 친자를 결정할티니께 그리 알아라. 그러자 막내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없이 서있고 나머지 세 남매가 입에 침을 튀기며 흥분하여 말한다. 사또가 정색하며 말했다. 사또 나으리, 어찌 돌아가신 부친의 묘를 파겄다는 거여요. 그것은 자식의 도리가 아니구먼요. 절대 무덤을 팔 수 없구먼요. 오냐, 참으로 훌륭한 자식이로구나. 네, 좀 더 조사해 볼 것이니 그리할라. 그리고 사흘 후 다시 마지막 판결을 내릴 테니 그때 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사흘이 지나 다시 동원에 출동한 네 남매, 사또가 정색하며 말했다.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처음부터 무덤 안에 유서 따위는 없었다. 근디 어째 그제 밤에 몰래 세 사람이 가서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냐. 세 남매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한다. 오진사의 친자는 막내가 틀림없도다. 오진사의 모든 재산은 막내 언티 줄 것을 명언어라. 오진사의 per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